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면 유일하게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순서 정할까요? 순서 장모님 가위바위보 순서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 1, 2등 먼저 순서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장모님 제일 먼저 1등 2등 가위바위보 골치 형님 이제 쏘세요 이쪽으로 내가 쏘라고? 네 쏘세요 유리해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내가 이겼지? 빡찬채 빡찬채 내가 이긴 거잖아 내가 장모님 연습할 때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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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더니 순서 순서 봐봐 내가 마지막에 갔은 기술이 있다고 미친놈이 범 잡는다고 탁 트기니까 가대요 하고서가 뒷발로 쥐 잡으면 꼬리죠 천해버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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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해버릴까? 아 천해버릴까? 아 그래요? 천해버릴까?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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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근데 제대로! 약바른 고향이 밟는 것도 없다고? 제대로, 제대로! 가만히 있어봐요. 저거 던지든 생각하고 이게 잘 안 된대. 주먹으로 때리셨어야죠. 주먹으로 빡 때리셨어야죠. 중지 손가락 모아서 때리셨어야 되는데. 안 되네. 형님, 제가 오늘 형님, 아버님 몇 개를 했는데 설마 이 우락부락한 손으로 세게 때리지도 않으시겠죠? 그렇죠. 그렇죠. 아니 우락부락한 손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. 할 때는 진짜 믿겠습니다. 틀렸어요. 틀렸어요. 아, 정말 치사해. 아, 정말 치사해. 그렇게 세게 때리면 돼. 아, 딱! 빗 빠질 거야. 빗 빠질 거야. 주름을 좀 펴면 돼. 안 되지, 주름을 잡아요. 주름을 좀 펴면 안 되지. 이게 완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. 이렇게 주름을 잡는 거지. 너무 속빵이지? 일로 와 이제. 당신도 맞을 자리가 됐어. 일로 와, 일로 와. 나만 맞는 게 아니야. 손가락에 힘이 없네, 어째. 제가 대신 때려드릴까요? 장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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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낫겠다. 아이고. 떨려 있어요. 어떻게 죽을까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잘못해서 여기 때리기를 헛걸. 골밤 때리는데 이게 힘이 없잖아요. 내가 이렇게 손이 없어서. 그래도 이마 다 대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고 재밌는지 몰랐대요. 자, 사인을, 사인은. 사인은 어떻게 때려나 볼 거야. 동생은 그렇게 때렸는데. 아, 다 때려야지. 레디 고. 아우. 눈이. 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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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작가 영화 얘기 나왔는데. 러브씬 얘기가 나왔는데. 하현준 씨. 네. 러브씬. 작품 너무나 좋아요. 네. 러브씬이 좀 강렬합니다. 네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지그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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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찌. 작품 안 좋아도 무조건 해야죠. 하하하하. 작품성이 없어도. 아유 무조건 해야죠. 100일인데. 하하하. 우리가 이럴 게 아니냐. 왜요. 막상 우리 이병훈 씨께서 영화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. 아 진짜? 네. 러브 옷을 입고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. 아니 근데 딱 봐도 어울리긴 하네요. 옷 입는 신이 없는 영화. 어울리는. 비디오. 비디오 전문. 영화. 비디오 전문. 비디오 전문. 비디오 전문. 극장에 간판 올리는 이런 영화 제작사가 아니고. 네. 제가 97년도인데. 네. 일단 출연료가 1500만원이에요. 어떤 거예요? 센 거예요? 그 당시에 업계에서는. 업계에서는. 밤시간으로. 일주일이면 촬영이 끝난대요. 일주일이면. 왜냐면 한 장소에서 찍으면 돼요. 하하하하.